정말 자르시려구요? 잠깐만 연습 한번 해볼게 잠깐만 잠깐만 연습 한번 해보고 잘 잘리나 깜짝 놀랐네 이 명장면을 과연 성우는 어떻게 제안할까요? 아 좀 더 해 하나도 아치도 안나니까 머리 말아가지고 머리 쓰지 마가지고 좀 더해 금리빨 빼고 무료리 씹어먹어줄게 2013 KBS 연예대상 제 준 현 투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어떻게 아니 근데 왜 잘 틀었어요 아 진짜 심수령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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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성우의 여련이 끝나고 멤버들이 모두 숙소에 모였습니다. 저연량 식단으로 노력한 성우의 오늘 칼로리는 1300 칼로리 먹었어요. 1300? 그럼 형 많이 안 먹었네. 많이 안 먹었어요. 운동은? 아까 그거? 칼리아. 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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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리 나는 어제 계속 억지로 채우래요. 난 이해 안 가더라고 제가. 그래가지고 과자, 콜라, 순대, 떡볶이를 억지로 먹었어요. 2491을 먹었습니다. 녹화할 때 중간에 닭가슴살, 샐러드하고 조지방우유, 김제계란 두 개, 돼지버삼 두 개여가지고 1594. 그러니까 얘랑 나랑은 생활 패턴 자체가 칼로리가 되게 낮게 쌓여요. 맞아 맞아 맞아. 아 그래? 키가 안 큰다 이거 이게. 우리는 빠져야 되는 헛사군이다. 내 복사일 쪄애냅니다. 운동을 한참 좀 못하겠지요. 500국가 걸러올라고. 내가 점심을 푸짐하게 먹었어요. 푸짐하게 먹으면 1000이더라고. 적당히 먹으면 700. 아쉽다 한 500. 3년 2잔을 분야하게 먹었단 말이에요. 방송 때문에. 1435.1. 아 운동. 아 난 운동을 대단히 먹었어요. 대단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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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5,6배 한 거 같아 5,6배. 나는 아침 상고기가 400칼로리. 점심에 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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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콩국수, 비빙국수, 김치, 떡볶이, 닭발, 밥. 0.2칼로리 남았어. 매운 거 먹으면 캡사이신 지방을 분해하는 건 없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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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이거는 이제 매운 거만 먹었을 때. 나 물려 들어가고. 아니 김치에도. 어. 그게 있어서 분해할 거 있거든. 아니 그러니까. 뭐 확 분해하는 건 아니겠지. 도움은 주겠지. 네. 취년이. 어젯밤 너무 먹고 싶었던 딸기 우유. 185. 점심 뭐. 한이 돼서 푸짐하게 먹었어요. 총 2482.52 칼로리야. 그러면. 운동은 똑같지. 아 운동. 수업 많이 했어. 오늘의 꼴찌는. 우리 미스터 허. 오늘과 비슷한 류 정도의 수준의. 도시락 해. 500 이하로 맞춰주세요. 아 알았어. 그리고 나 오늘 약간 좀. 새로운 거 알았어. 뭔데. 우리가. 내가 오늘 미진이 만났거든. 우리는 칼로리만 계산하잖아. 근데 걔는. 나트륨 이런 건 안 해요? 야 그거까지 숫자 계산하면 죽겠다 진짜로. 아니 죽는데. 진짜 건강하게 먹으려면. 맞지. 나트륨이나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. 칼로리가 낮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. 아.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야. 다이어트는 아닌데. 다이어트는 아닌데. 건강하게 먹는 거지. 그래. 아 근데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는 거 맞아?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. 야 너 즐겁기도 몇 분 할 것 같아. 진짜 당황스럽네. 운동해야 된대. 내가 아침부터 내가 메이크업 안 받고 온다고 했지. 아 장난 아니다 진짜. 나 어떡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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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하지.